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치아 엠브레저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엠브레저는 치아를 분리시켜 보이기도 하고 또 치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치근을 보호해주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아를 디자인할 때 적정한 컨투어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디자인할 때 적정한 컨투어를 형성해주지 못한 경우 컨투어가 오버 컨투어이거나 오히려 아니면 언더 컨투어인 경우 음식물에 의해서 치근이 자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치근이 퇴축되거나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아를 디자인하면 적정한 컨투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악 6번 브리치 케이스를 불러봤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그다지 나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직지발을 켜고 봤더니 31번과 32번 사이 그 다음에 41번과 42번 사이 커넥터 하방 부위가 굉장히 공간이 없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확연히 보이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인 부분이 다 이제 오버 컨투어가 된 형상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32번과 33번 사이 이 부분도 굉장히 잇몸 압박이 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한번 끄고 볼까요? 밑에서 보면은 보습이 조금 더 확연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디자인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물론 세팅을 하겠지만 그래도 보충물의 수병이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징지바가 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치인의 색이 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적정한 컨투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징지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작업을 할 때마다 징지바 검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비용과 시간 모든 것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징지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엑소켓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시고요. 아까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하악 6번 브릿지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하실 때 이 어디션 스캔에서 징지바를 스캔한다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설정이 마무리됐으면 이제 스캔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캔 설정하는 창에 들어와서 우리가 징지바 스캔을 한다고 미리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Use Impression as Zingiba라는 메뉴가 생길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징지바처럼 사용하기라는 건데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인플레이션을 스캔해서 징지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캔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을 넣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베이스와 지대치 스캔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 끝냈고요. 징지바를 스캔하는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캔을 마치고 완료. 매치와 베이스 모델을 매칭시키고 다음은 이게 징지바 데이터와 베이스 모델을 매칭시켜 있습니다. 매칭이 잘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매칭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을 아라에 놓고 세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점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매칭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이 징지바 데이터의 가장자리 부분들은 정리를 좀 했어야겠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보기 설정에서 다 꺼주시면 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징지바를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징지바가 남게 되고 나머지 데이터도 불러와서 빌드 네, 빌드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검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인플레이션만 가지고도 쉽게 징지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얻은 징지바 데이터는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거고요. 좀 더 완벽한 치아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징지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절한 컨트롤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자체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